경북동해안은 큰 일교차 속에 늦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일은 맑고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가을이 빠르게 깊어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경주가 29.9도까지 껑충 오르면서 늦더위를 보였는데요. 내일도 한낮에는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다소 덥겠습니다. 다만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기 쉬운 요즘인 만큼 가벼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기온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에서 15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1도에서 2도가량 낮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포항과 영덕 울진 27도, 경주 29도까지 오르면서 울진은 오늘보다 3도가량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은 오늘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19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울릉도 25도, 독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m, 남부 해상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겠고요. 일교차 큰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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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